자, 오늘은 국민연금개혁안,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국회 연금특위 산하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명이 이제 수차례 학습, 또 토론을 거쳐서 일명 소득보장안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는 대신에 소득대체율은 42.5%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지금 조금 더 내고 낸 것보다는 조금 더 받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게 이제 연금의 지속가능성, 안정성 측면에서 좀 개학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 아니냐. 그래서 환영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연금개혁안이 실현되려고 하면은 국회연금특위가 20일 때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어제 보건복지부가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또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상황이어서 과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배정부 위원장.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난항이 좀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의 입장이 다르고 또 정부도 굉장히 좀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의석수를 민주당의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의지만 갖고 있으면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의석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2석의 거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분입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민대표단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네 차례나 또 토론하고 해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민이다, 민심이다. 그런 명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기의 문제인데 지금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걸 처리를 못하면 제가 볼 때는 22대도 어렵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걸 임기 초반에 못하면 하기가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시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기금은 갈수록 고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후에는 완전히 고갈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처리할 것 같고 여기서 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중채화된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안을 좀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뒷짓만 지고 있었다. 그리고 국회도 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서 주도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배중호 부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더불원장 대표는 시민 10명 중에 6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17년 만에 개혁이기 때문에 꼭 통과시켰다는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의 극시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포퓰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래 세대들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포퓰리즘을 넘어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요. 여기에서 지금 국민 6명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이 찬성한 국민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다 제공되었는가 하는 부분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지금 현재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 개혁안 같은 경우는 모수개혁인데요.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소득대체율하고 보험료율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소득대체율은 내가 평생 받았던 급여에서 연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냐. 받는 돈을 얘기하고요. 그 보험료율은 내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것은 현행 보험료율 9%를 내고 있거든요. 연금보험을 회사원들이 9%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4.5% 그리고 당사자 부담이 4.5% 이렇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12%로 늘리고 그리고 현행은 받는 돈이 42.5%인데 이걸 50%까지 올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 당장 고갈되는 국민연금은 7년 더 유예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7년 더 길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버는 소득의 30%를 지금 국민연금이 내야 됩니다. 2070년이 되면 40%가 넘어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태어나고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 월급의 40% 넘는 비율, 50% 넘는 거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 빼고 낼 게 없냐? 아니죠. 국민연금 플러스 의료보험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럼 이게 50%가 될지 60%가 될지 계산해 봐야겠으나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 기반 이론이다라고 보여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공적 부조가 아니에요. 국가가 책임지는 보험이 아닙니다. 이거 사회보험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수익을 받는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당장의 표를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미래세대 아이들은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일하고도 힘들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공무원연금이든 모든 연금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더 걷어서 덜 주자가 안 된다. 이걸로는 되지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짧게 사실관계를 좀 정립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번에 이 안이 민주당 안이 아니고 국회연금특위의 시민대표단이 만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좀 지적하려고 했는데 배세우장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민주당에서가 틀리다. 이건 지금 시민 패널 500명에 대한 결과인데 일단 저는 절차적으로 좀 문제들은 많은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 왜 그러냐면 시민 패널 500명이 이걸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60%의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진영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국민연금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국민연금특위에서 이러한 패널 찬성 여론이 일단은 소득보장론에 힘이 실려서 왔는데 일단 공헌이 국회로 넘어온 거예요. 저는 국회에서도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건 절대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다. 이건 좀 논의를 좀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가 있어요.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란이 소득보장 아니라는 것이 더 내고 더 받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괄호가 숨어져 있어요. 너는 더 내고 나는 더 받자. 이게 뭐냐면 너는 미래 세대. 나는 지금 50, 60, 70 세대. 그러니까 받는 세대는 더 받고 내는 세대는 더 내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10대들. 그러면 이 국민 패널 구성 500명을 지금의 연령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의 10대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왔을까요? 당연히 못 왔겠죠. 그러면 대다수가 30, 40, 50, 60, 70이 더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야 더 받을 날이 더 빠르잖아요. 내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시민 패널 500명으로 이걸 구성해야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이따 소개를 진행자께서 해주시겠지만 천안함 위원장이 하는 안이라든지 이건 좀 논의를 해봐야 돼요. 이거 좀 개선안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소득보장 아니냐, 재정안정론이야. 당연히 이 두 가지 안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내고 더 받자와 하나는 더 내고 그대로 받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찬성을 많이 하죠? 더 내고 그냥 더 받자라고 하는 거에 더 찬성을 많이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여기서 팩트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동화 조사 신뢰도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을 보면 다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자료를 줬고 그리고 또 의제수기단이 만든 그 설문을 가지고 시민 대표 500명이 투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500명을 그러면 1000명으로 들리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여론조사를 500명으로 하면 그 결과를 신뢰를 못하고 1000명으로 하면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구성의 대표성에 조금씩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세대를 지금 어찌 보면 이 안 자체가 미래세대에게 상당히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안인데 그런데 미래세대 가정치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 잠깐만 껴드릴게요. 한 30초만 껴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론으로 물어서 따져야 될 정책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수익자 부담원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받을 사람한테 물어봐서는 안 되고요. 지금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제 애가 5명입니다. 12살, 8살, 5살, 3살 이런 아이들이요. 얘네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얘네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정책이 결정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폭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일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제 김민수 대변인 말씀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설주한 전략기획실장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시민평가단 500명을 나름 선발해서 수차례 논의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최종 결정이 계속 학습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전적으로 배척한다는 것도 사실은 또 답답한 얘기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이게 물론 다수는 1안을 선택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2안이죠. 보험 요율만 올리고 받는 거는 그대로 하겠다라는 평가도 사실은 40%가 넘었어요. 즉 되게 팽팽했다라는 점은 충분히 논의를 더 해볼 만한 명분이 있다라는 얘기고 아까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절차가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보니까 이게 앞으로 미래 세대가 더 부담해야 될 보험 요율이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자기 월급의 한 30%, 40%까지도 내야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가 안 됐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시민 대표단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연금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해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 물론 이 대표단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표단의 어떠한 선호의 문제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쟁 났을 때 어딜 공격할지 국민들에게 물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략가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이 연금도 사실은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연금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에 나는 이러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결코 다수결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근본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부정하는데 이거는 공론조사예요. 그래서 공론조사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공론조사 자체를 지금 요도야도 부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 연금특위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일부 패널들께서 이 자체를 부정하면 저는 공론조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 제가 얘기 중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팩트 자체가 좀 틀렸는데 이란과 이한이 있잖아요. 이번에 최종 결정된 것은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고 또 이한은 재정을 안정하자는 것인데 결과가 팽팽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려 13.4%포인트 차로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라는 게 민이에요. 국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팩트를 하나 또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자꾸 미래 세대가 이 결정에 빠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또 팩트하고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 연금특위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세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18살에서 29살까지 20대입니다. 여기에서 거꾸로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이번에 이란 이거를 53%가 지지를 한 거예요. 조금 높게 나왔죠. 아니면 8%가 높게 나온 거죠. 그리고 45%가 재정 안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안 맞고. 그러면 30대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30대에서는 재정 안정이 좀 높게 나왔어요. 51%. 그리고 소득 보장은 48%. 그러면 60살 이상은 어떻게 나왔느냐.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소득 보장을 48% 그리고 재정 안정을 49%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4%포인트가 더 높게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윤지진 대변인이나 윤지진 대표나 김윤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지금 0세에서 쉽게 말하면 19세 20세까지는 포함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그 말도 있는데요. 방금 공론화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이 공론화 과정이 처음 되는 과정이라서 어색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8세 인생을 가지고 지금 표본을 정했는데요. 여기까지도 낸 돈보다 더 받아요. 그럼 18세 미만의 뜻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세 이상 여기 참석한 사람들까지는 낸 돈보다 더 받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표본 자체가 다 모두의 민의를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이건 사실 밤샘 토론을 해도 되는 굉장히 그런 주제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 아이템을 선정하면서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네. 이런 한탄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고요. 더 내고 더 더 받으면 결국 소진된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 연금 받는 건 좋은데 후세대에게 짐을 떠넘기겠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게 맞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고요. 17년간 끌어왔는데 또 연기한다니. 차라리 추후 문제가 있으면 고쳐라. 또 미루는 건 직무유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40, 50대 전용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공론화로 결정할 사안이 있고 안 할 사안이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노후보장이 어느 정도 돼야 연금 목적이 달성된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조금 논의를 했지만 이게 연금이 공적부조 성격이냐 아니냐. 그런데 유경준 국힘 의원은 이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같은 공적부조가 아니다. 사회보험이다. 그런 입장이고 반면에 민주당의 김성주 간사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한 노후보장.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다. 굉장히 철학적인 차이가 엇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세대 갈등 측면에서 천안함 개혁신당 당선인이 미래세대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 이기주의 계약이다. 이렇게까지 거칠게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민연금 일종에 적게 거쳐서 많이 줘요. 그럼 수혜자랑 지금 납부자가 그 혜택이 달라요. 이게 지금 뭐와 비슷하냐면요. 경제에서 폰지사기랑 비슷해요. 돌려막깁니다. 이거 폰지사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발상들이 계속해서 이 진보진영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를 부자들의 증세를 계속해야 된다는데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100억 부자 재산 몰수해서 나눠줘봤자 1인당 국민 5,3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지금 한 190원 나올 거예요. 1인당 190원 돌아가요.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 한 500조 되나요? 삼성전자 팔아서 전국민 돈 나눠준다 그러면 한 980만 원 나오겠네요. 970, 80만 원. 그런데 천만 원이 채 못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의 이론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감정의 호소예요. 부자한테서 돈을 뺏어서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연금도 이런 기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 지금 일하지 못하는 사람, 그럼 노동인구들이 월급을 더 받아가니까 너네들 돈 뺏어서 일 못하는 사람 다 줄게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다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 못 사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게 구조개혁 플러스 어떻게 해야지 국민연금을 플러스시킬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지를 연구해야 돼요. 지금처럼 적자를 계속 내게끔 만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근본적으로 당장 답 없으니까 다시 태어날 애들, 지금 태어난 애들 더 돈을 걷자로 해결책을 모아간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막지 못하는 폭탄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안은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받쳐줬을 때 가정이 전제가 돼야 돼요. 출산율이 굉장히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0.7이잖아요. 최소한 1.5에서 2명까지는 그게 됐었을 때 이 연금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래세대도 큰 부담 없이 이걸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노인 사망, 자살주의라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정말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이게 연금 개혁이 어찌 보면 노동 능력, 우리가 연한 상안도 이뤄내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도 59세에서 64세로 늘렸어요. 그런데 이게 정년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정년을 지금 늘려야 돼요. 그 문제가 같이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문제도 정년을 하고 난 다음에 연금 수령까지의 기간 갭이 있거든요. 그 갭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단순하게 정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인데 진짜 많은 국민들이 저도 저 포함을 해서 자기가 낸 것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 나중에 이런 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일단은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의 연금안이 일단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도출은 됐습니다만 이제는 공익 국회로 넘어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 그러니까 17년간 하지 못한 데는 저는 정부와 기존에 모든 정부와 어떤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17년 동안 이걸 개정을 못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연기하자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 결과를 가지고 정말 젊은 세대에서 많은 반발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치권에서 기다려 들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 문제를 우려하는 분들의 소득보장 강화론하고 결국 연금기금 고갈이 미래세대를 갈취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재정안정론자 사이의 갈등 또 대결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론화 과정에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인데 일부 핵심 정보가 빠졌다. 그래서 대표단의 핵심 내용을 알려주고 다시 재투표를 하자. 그런데 또 이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수기 민주주의의 결과를 내놨는데 이걸 훼손하려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재투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공론조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론조사예요. 공론조사는 결정이 아니라 참고할 자료죠. 그리고 13% 차이라고 하는 게 누가 보기에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13%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찬성한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4명의 목소리는 그러면 버리느냐. 저는 정말로 이란이 정말 해답이었다면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가 나왔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70%, 80%까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이 이란도 결국은 고민의 대상이고 지금은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고갈되느냐라는 시점도 사실은 지금의 판단으로서는 2061년, 2062년을 단정 지을 수가 없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적자입니다. 이란으로 가면 2093년도에 한 700조 원 정도의 적자가 늘어난다고 해요. 이러한 사실들이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쉽고 민주주의의 함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다수결로, 표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왜 재판은 1심, 2심, 3심을 개인적인 판사들이 합니까? 그거는 다수겨를 믿을 수 없다라는 헌법적 질서에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 연금개혁안은 절대로 인기투표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수기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한데요. 일단 국민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정보가 부족하다, 학습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식으로 가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론조사 결과가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결국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몫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들은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소득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국민연금의 성격이 공적 부조가 아니고 수익자 부담이다. 이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 맞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국민연금의 성격이 100% 수익자 부담이냐 저는 아니다고 봐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OECD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안전망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것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라. 연금 개혁하라고 했더니 어른들 밥그릇만 챙기는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여당이면 비판만 말고 대안을 내놓아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문홍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어려운 개혁안을 내지 마세요. 머리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바닥나면 결국 세금 올린다. 상속세, 증여세, 근로소속세 등등 올라간다. 이런 글이 있고요. 누구한테 물어본다 한들 본인들이 더 받는 걸 원하겠죠. 시민대표단에게 묻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의견. 국민연금 폐지하자. 국민도 못 믿고 국회 300명도 못 믿겠다. 결론은 국민연금 폐지 아닌가. 내가 낸 국민연금 환급해라. 급기야 폐지론 의견까지 주신 분이 있습니다. 두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 통계에는. 여기에는 지금 자산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가가 소득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빈곤하게 표기가 돼요. 우리나라 지금 이런 함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표기에는. 그리고 아까 500인 같은 경우는 국민을 대표할 권리를 그 누구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표본 자체도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무작정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는 건 분명히 개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누군가한테 맡겨놓고 답을 정해봐라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여와 야가 당장 10년이 아니라 4, 50년, 7, 80년 후까지도 내다보고 충분히 수기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일부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결국 우리 설주한 전략교육실장이 잘 짚어주셨지만 이게 인구 절격. 이 문제하고 급격하게 연동돼 있는 문제인데 이런 댓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미래에 아이들도 없을 텐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절망적입니다. 출산율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시험 듣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